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36강이 되겠습니다 독일 출신 고승 냐 나 띠로까 마하테로 대장로 와스랑카 이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게 접니다 제가 4시간 5년 전 태국에서 비구 생활을 하면서 스르랑카에 가가지고 성지순례하고 인도를 고쳐서 영국으로 가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는 남방불교 국가인 태국에 가서 비구계를 받고 직접 수행을 수행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연수과정을 마치고 스르랑카에 가서 인도의 원형 불교를 잘 지켜가고 있는 스르랑카 불교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독일 출신으로 스르랑카에 와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본인 스스로 비구로서의 수행을 하면서 빨려 경전을 독일어 영어로로 번역하여 서구 사회의 불교 경전과 교리 불교 철학을 전파한 나나 띠로카란 고승의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르랑카 갔을 때 그분에 대한 책이죠 전기죠 나 역시도 불안정한 이국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비구 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그때는 젊을 때니까 30대 초반이니까 어디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냐 하고 고민하면서 뭐 이럴 때니까 오직 구도의 일련과 호기심으로 이른바 아일랜드 허미티지 아일랜드란 건 섬이란 거고 허미티지란 건 조그만 암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이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섬 암자를 찾았을 무렵인 80년대 초에는 나나 띠로카 대장로는 1957년에 입적한 후였고 그 제자인 나나 뽀니카 장로 비구도 그때 캔디의 숲속 암자로 옮겨간 후였습니다 나나 띠로카의 손상자가 섬 암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리랑가 자체도 섬나라가이지만 섬 암자는 조그만 무인도 같은 도단두하 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섬 암자는 1911년 나나 띠로카 대장로가 세웠고 유럽 출신 서구인들이 승려가 되는 관문이었고 또한 서구 출신 비구들이 와서 명상과 빨리어 경전을 학습하는 센터이기도 했습니다 조그마한 외딴 섬이지만 이곳의 도서관은 너무나 귀중하고 유용한 상자부 도서들을 수많은 간직하고 있는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장사가 있는 곳입니다 70년대 우리가 송강사 구산대선사문화에서 예국인들이 수행을 했죠 또 이후에 숭산대선사문화에서 또 저기 있죠 어디입니까 저 계룡산 신원사 옆에 또 무상사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숨은 도인들은 이렇게 불교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도 그때 호기심이 가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스리랑가 자체도 섬인데 거기서 또 몇백키로 가서 섬에 또 내가 가봤어 그 당시에 나는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탐구정신이 탐구정신 어떤 관심이 있으면 끝까지 가서 그걸 가야 결코 그것을 보고야만은 그런게 좀 있어요 제가 백년의 역사가 살면서 이곳 남자도 유명해졌습니다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보면 참으로 조직적이고 재정적인 후원에 의해서 아시아에 파견되어서 선교를 한 바 있습니다 불교 역사상 고대 인도에서 기원전 3세기경 마으리아 왕조의 아소카 대왕과 기원후 2세기경 쿠산 왕조의 카니슈가 대왕 정도가 불교 전도 프로젝트를 후원했으며 12세기 스리랑카가 미얀마와 태국의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근세에는 어느 나라고 해외 불교 전도를 제대로 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면 일본에 일본에서도 대단하죠 지금 해외 불교 전파하고 각 나라마다 사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포교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또 다른 지역의 불교를 전하는 해외 포교도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불교는 돌고 도는 거니까 그렇지만 진리를 얻고자 자기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서 지금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 등을 연구해서 큰 어쩍을 내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내가 스리랑카에 가서 감명받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론 불교의 부군과 근대화 과정에서 신론 자체 내에서의 승가 활동도 한 몫으로 했지만 물론 스리랑카 자체 스님들도 큰 역할을 했지만 서구 출신 비구 가운데서 리더로서 조실격인 분이 나나 띠로카 대상로 비구 이런 또 독일 출신이 와가지고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분의 일생을 보느라면 종교란 이런 것인가 하는 감동을 받게 되고 이처럼 한 인간의 인생 행로를 바꿔놓는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참 감동적이고 그리고 초지일관에서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수행자의 초심을 지켜내고 있는 나나 띠로카 큰 스님의 신념과 정신은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의 불교 풍토라면 종종은 물론 조실방장을 하고도 남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젠버리가 끝나고 독일 출신 청소년들이 법주사에 와가지고 어떤 스님의 불교 얘기를 듣고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서 열 몇 명이 삭발을 하더라고 몇 사람은 자기도 거기서 스님 생활을 하겠다고 신심을 내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은 사실 독일과 인도는 원래 조상이 같아요 사실은 저 위에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일부는 이란 고원을 통해서 인도로 내려갔고 일부는 서쪽으로 계속 가서 독일인이 됐거든요 뭔 조상이 같다고 그래요 어떤 말하자면 유목민 유목민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불교 연구 산스크리트 같은 거는 독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금방 거기서 삭발을 하고 말이지 나도 승려가 되겠다고 그 조그만 애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묘한 겁니다 억지로 해라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얘기를 들어보고 그 감동을 느껴 가지고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슈라마나 정식 슈라마나 지금도 인도에 가면 사냐사라는 게 여자를 사냐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집을 버려요 모든 걸 버리고 일부러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그걸 둔세자라고 그러지 둔세자 다 버리고 깡통 하나 들고 말하자면 사문이 되는 거예요 사문이 그런 어떤 불교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출가 정신이라는 거는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우주가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발심을 해가지고 그런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관을 해가지고 관점을 두고 출가자도 모집을 하고 전법을 하고 포교를 해야지 무조건 행정적으로 말이야 음악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얘기가 옆으로 좀 세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스리랑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나나띠로카 대장론은 187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 얘기입니다 지금이 부친은 지방 김나지우모 교장님 교수였고 모친은 왕리 극장에서 피아노 연주자 멋 가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친의 영향으로 음악 수업을 받았고 음악 이론과 작곡 공부를 했으며 여러 악기를 다룰 정도로 예능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나냐 띠로카 스님 얘기에요 독일 출신 독일과 파리의 국립고등음악무용원 그랑제골을 졸업했는데 파리 국립고등음악무용원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음악무용학교로 파리 과학 인문 인문학 대학교의 예술계의 그랑제골입니다 1795년에 설립된 이래 프랑스와 서유럽에서 음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학교이죠 역사상 최초의 음악무용원으로서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음악가들과 무용가들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의 음악무용학교입니다 거기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구도의 열정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기독교 수도원에 가서 수사가 되려고 출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차차로 범신론적 식권을 갖게 되고 유일신이 아니고 범신론적 하고 채식주의자가 되면서 금주 금연가가 되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한편 그는 음악가로서 성장했고 철학자들의 책을 탐독했으며 채식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신지하게 신지하게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이오얼린 선생이 건네준 수바드라 비구의 저서와 다른 불교 서적을 탐독하고 나서는 아시아에서 불교 승려가 되겠다는 욕망이 솟구쳤다고 그는 거의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막연하게 아시아에 가서 비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도 그는 음악가로서 프랑스, 알제리, 터키 등지에서 활동했습니다 1902년 비구가 되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여비를 모았고 인도 본베이를 거쳐서 신론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신론은 그 당시 인도는 불교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신론이나 미얀마를 가야 되죠 당시 신론은 브리티시 직할 식민지였고 독일과는 외교관계가 기밀하지 않아서 비구계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범화로 갔죠 범화로 가서 그곳에는 영국 출신이 안한다 몇 대야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영국 출신으로는 역사 등 두 번째 비구의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구가 되기 전에는 황금 여명의 멤버였고 이 단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소개가 길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종의 신비단체를 해서 안한다 몇 대야 얘기입니다 나도 내가 유학할 때 이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지만 영국에서 19세기 말에 성립한 신흥 종교의 일종입니다 그는 영국의 신비주의자인 알레이스트 크롤리와 가까웠는데 그는 잉글랜드의 오컬티스트 신비의식 마법사이자 시인 등산가였습니다 안한다 몇 대야 비구는 영국에 처음 불교 전도를 한 비구이기도 했는데 나나 띠로카는 안한다 몇 대야 비구의 안내로 1903년 3위계를 받고 행자 수업을 끝내고 1904년 정식으로 구족계인 비구계를 수지하고 나나 띠로카는 변명을 받았는데 괴사는 우코마라 마하테라 미얀마 스님이죠 그는 그분은 아비담마의 대가였고 구사로는 나나 띠로카는 그로부터 아비담마와 빨래를 배우고 범하의 여러 지방을 만행하고 고승들을 친견하는 등 당대 아라한으로 알려진 선승에게 이빨사나 명상 수행을 지도받게 되었습니다 범하에서 비구가 되었지만 빨려와 빨려 경쟁을 습득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론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중은 미얀마에서 됐지만 빨려는 스리랑카가 더 앞서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로 또 간 거예요 이분의 자서전을 입고 있으면 한 외국인 비구가 구도적 열정으로 이루어내는 업적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국적이 독일이라는 이유로 브리티시 직할 식민지 신론에서 두 번이나 추방되어 했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에서도 꼬꼬닥이 지켜낸 구도자의 일관된 신념과 수행자적 정신이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리랑카 이분이 독일 출신인데 독일의 음악가 출신인데 이분이 말하자면 스님이 되기 위해서 미얀마에서 기회를 받고 또 빨려 기본적인 것을 익히고 난 다음에 명상도 익히고 난 다음에 이분은 빨리 경전을 제대로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려면 그 당시에는 스리랑카로 와야 되거든요 스리랑카가 아무래도 빨려 연구의 본산지니까 그래 와서 또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 섬에 정착해서 많은 경전을 번역을 하고 또 서양 출신들은 당연히 이분 밑으로 들어와서 스님이 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정기를 참 읽어보면 아주 감명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국적을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거든 구도의 열정 뭔가 도를 닦고 깨닫고 싶은 그런 어떤 열정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국적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전에 보면 서양인들이 와서 또 참선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몇 년간 또 참선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구산대선사 또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지도를 한 대선사 대단한 거예요 숭산행원대선사 다 이러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근세님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 고승들은 국적이 다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도 제자들 갖다가 양상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은 국경이 없는 겁니다 불법은 국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불교를 소개하면서 나나 띠로카 대장로 큰스님 얘기를 했고 일본은 영국인이다 독일인이다 한국인이다 이걸 초월해가지고 불법 그 자체 몰입해서 참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서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교로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에 아주 큰 공로가 있으신 분이다는 것을 소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태국에서 비구가 되어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후로 인도를 거쳐서 영국 가서 한 몇 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3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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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